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리라는 삶 안녕하세요 달라스 영락교의 줌 인터랙티브 디스타이프십 아카데미 가을학기 성경공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강은 9월 첫째 주 주일 이후에 합니다 수강기간은 10주에서 12주이며 강사분의 재량에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각 강사에게 연락하시고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로 하시면 되겠고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경 목록을 배치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며 중요한 장소는 지리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화요반이 저녁에 있고 또 목요반이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는 임현주 전우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특강으로 4주간 진행되고요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 훈련에 대해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시간이며 강사는 제가 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드리븐 스터디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바른 기도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진행되며 강사는 조용권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인물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약의 아담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섭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금요일날 저녁이며 강사는 배윤숙 전우사님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자도는 무엇인가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간은 토요일날 저녁에 진행되며 강사는 이정우 성교사님입니다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렛 PC나 혹은 핸드폰 혹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줌 사용 에티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방향을 세팅해 주세요 또한 수업 시간 5분 전에는 입장에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세요 또 수업에 함께하는 선구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화면을 끄지 말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는 잠시 화면을 꺼도 괜찮습니다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하거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사가 말할 때에는 본인의 마이컬을 음소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모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날 때에는 강사의 기도로 마치고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합니다 문의 및 질문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카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끝으로 광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슈음 인터랙티브 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